안녕하세요, 은하 캠핑입니다. 와우,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사가 또 저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사 클라스가 또 많이 높아졌어요. 오늘 이상사와 함께 즐거운 촬영할 건데 그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네. 몸을 구박되어 보일만한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안녕하세요, 인왕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십시오. adjective 보도라. 달기 Здравствуйте. 날씨도 청소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저 .. 또. 받았어. 발로 받았어. 엄드려. 엄드려. 바로바로. 잘 지내셨습니까? 자기소개 한 번. 갑자기? 707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했고 한 3년 정도 모 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따지면 한 27년 정도 고생을 하고 원사로 전역한 박욱 형 의사입니다. 고맙습니다. 707의 전설입니다. 진짜 이건 진지한 부분이에요. 지금의 707 레펠을 탄생하게 한 장본이. 그 전까지 모든 레펠을 두 손으로 탔다면 여기 계신 저희 싸수의 손에서 탄생한 레펠이 바로 한 손 레펠입니다. 제대로 레펠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 레펠을 볼 레벨이 아닌데 이분들은. 또 우리 구라모이. 진짜 우리 오늘 전설의 레펠을 한 번 보러. 우리 다 함께. 출발. 오케이. 가시죠. 아이고 맞아. 아바트로.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르면서 아는 시간을 봐봐. 두 분은 부대 내에서 만난 적 있나요? 저희도 부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있었을 때 당시에도 계속 계셨었고. 그때는 워낙 또 한참 고참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질투기 할 수도.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누나가. 부대에서 인기가 많았나요? 인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근데 인기가 많은 건 맞고. 이게 왜냐하면. 외모.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뭐. 일을 잘한다든지. 뭐 다 잘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게 질투가 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잘해. 잘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높은 데 오랜만에 올라오실 것 같아요. 비행기 딴 거 빼고. 자꾸. 무섭다고. 진짜 타워를. 진짜 기운 나는 걸 95년 거의 안 타고. 아. 그럼 타워 말고 어떤 걸 타세요? 건물. 건물. 건물에서만 탔어요. 근데 건물이나 타워랑 똑같잖아. 아니야. 타워는. 타워는 뭐가 있냐면.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게 있어. 느껴져 그게. 그렇죠.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빠져. 그리고. 지금도 흔들려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바람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희한하게 건물은. 왠지 딱 매달리면 착 붙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여기는 뭔가 이렇게. 벽하고 아무튼. 지금 흔들리고 있어. 떨어져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이게 타워 레펠이 사실은 더. 자세도 또 안 나오고. 하여튼. 더 힘들어. 아. 네. 아. 너 그렇게 다쳐. 아. 이렇게 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레펠 설치도 다 끝났고. 네. 그럼 제가 먼저. 어. 로프가 잘 설치가 됐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이 먼저. 네. 아우. 줄 괜찮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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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테스트는 끝났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아우. 좋아요. 왜 싸제 줄이라서 그렇지. 더 좋은데. 싸제. 싸제가 좋지. 네. 아니. 선생님께서 이 레펠의 또. 어떤. 변형 레펠의 창시자. 그치. 네. 선배님. 이거.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자. 이 상태가 원래 일반적인. 레펠을 타는. 형태죠. 원래. 로프를 또 이렇게 잡지.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하고. 이렇게 뭐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든지. 이거를. 안 하려고. 이제. 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이. 고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내려가거든요. 이 상태. 손으로 그냥. 그걸 했던 거를. 이 상태에서 하는 거지. 그냥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으로 하고. 다 끝나면. 사격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바로 이렇게 손. 집을. 그렇게 바로 할 수 있게. 오. 여기 이 손으로 그냥 다 하는 거지. 역시. 이렇게 하나 변형시킨 거. 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손으로 탔던 거죠. 그러면. 원래는. 손가락 누르는 것도 있었어요. 경계하는 사람들이.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갔는데. 똑같이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진입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먼저 한 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또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본데. 계속 몸을 보여주고. 네. 먼저 왔는데. 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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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2.2 3.2 4.3 5.4 5.5 6.4 6.5 6.8 6.7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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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저 어땠습니까? 야... 너무 잘했어! 나는 안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았어요? 워우! 몇 미터를 뛴 거야? 엄청 긴 거리에 뛰었어요 한방에 아 그래요? 네 워우! 워우!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지? 원포인트 레슨을 또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어우 그럼요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창문진이 기억나지? 어 창문진이 누워서 들어가요 완전히 누워서 그렇죠 오케이 한번 올라가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상순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저희 교관님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요렇게 들어갔어 약간 이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만큼 약간 요렇게 들어갔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이랬지만 네 아니 저희 주임님 풍선이 너무 커 뭐? 자는 거 있어요 뭐라고? 작던데 아까 보니까 아 풍선이 이만해 아니 이만했어 이만한데 풍선 좀 짜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풍선이 어디 있어요? 선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병만 보고 내려오는 레펠은 우리 또 레펠의 신한테 또 허용할 수 없는 레펠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제 돌아서 측면으로 점프를 할 겁니다 90도 턴 90도 턴 그러면 이제 발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도약을 그대로 빵 해서 그 상태로 빵 착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배이 파이팅 파이팅 와 이거 한 방에. 우와 진짜 대박 대박 살아계십니까?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혹시 캠핑 다니시나요? 아 태풍은 안 씻고 다녔구나 항상 씻고 다녔 아니 그 생활 하시면서도 야외에서 자고 많이 하셨을텐데 어떻게 지금? 독피요 독피 아하 하하하 애들이 어려서 솔직히 캠개로 같이 못 갔고 아주 어릴 때는 조금 갔었고 좀 크면까지 크면까지 했는데 결국은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몰래 한 번씩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함께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주세요 네네 제가 맛있는 술을 저는 안 마시니까 맛있는 술을 가지고 갈게요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야외에서 그렇죠 촬영을 하게끔 또 이 상사가 저를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광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초대도 은혜 주셔가지고 하하하 아니 근데 레펠리트 하면서도 옛날 그런 향수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대 선배님이신데 아 그렇죠 다 공평하시고 아 나가신대 지금 욕할까봐 감시하고 있어 참고로 은하 선배님 아까 레펠트 한 거 갔어요 날라다니던데 오늘 컨디션 제일 좋아 보이던데 아니 대 선배님 또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긴장 안 하다가 연습하고 왔어 아니 그동안은 긴장을 안 하다가 또 선배님이 있어야 긴장을 하네 네 역시 클라스가 다른 이상사 클라스였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되게 즐거웠고 선배님이 되게 즐거워 하시고 저도 대신 좋았습니다 네 그럼 또 동기 있으면 또 그럼 와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니까 생기가 도네요 조만간 또 캠핑도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